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동정이나 행적이 가장 궁금한 사람이 이건형 씨와 양정철 씨입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성을 이끌었던 이건형 씨는 지난해 8월 초순에 이재명 캠프의 기획단장으로 임명한 소식이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대선 패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에 버금갈 인물이 바로 이건형 씨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도 8월 2일 날 이건형 씨의 이재명 캠프 합류 소식을 전하는 조선일보 기사는 총선 1등 공신 이건형 이재명 캠프로 양정철도 이재명 돕나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것이 중간기사 제목입니다. 그 중간기사 제목이 아주 핵심을 잘 포착한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족집게 이건형 빅데이터 양정철입니다. 여기서 족집게라는 것은 이건형 씨의 이른바 보정값 이른바 조작값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마 족집게 이건형 빅데이터 양정철이라는 그런 기사 제목을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 1등 공신이란 표현이 바로 족집게 이건형 빅데이터 양정철이라는 표현은 지금 와서 해석해 보게 되면 4.15 부정선거의 총책이 바로 이건형 씨와 양정철 씨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정철 씨의 동향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었습니다. 언론에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3월 20일 날 연합뉴스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최근 동향을 전하는 그런 장문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양정철 5년 100위 종군 약속을 지키고 드디어 퇴장화다. 새로운 삶을 계획하다. 작은 제목은 양산으로 가는 문 대통령을 도우면서 정치와 무관한 재능 기부를 할 예정이고 폐임한 전직 대통령 빚으로 다시 잘 모시는 것이 도리 정치권에서 완전히 은퇴할 예정이다 이런 제목을 든 기사를 올렸습니다. 은퇴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덕담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양정철 씨의 정치권 은퇴라는 기사를 접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4.15 부정선거는 그냥 두고 은퇴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당신이 저지른 그 엄청난 범죄 행각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은퇴하는 일이 가능이나 하겠는가? 당신 자신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저의 머리를 서쳐 지나갔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자 4.15 부정선거의 1등 공신에 관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복심으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폐막과 함께 정치권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것으로 3월 20일 날 알려졌다. 양정철 전 원장과 갖고 온 여권 인사는 연합뉴스에 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맞춰서 정치권에서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1년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무보수로 맡아서 여당의 압성을 견인한 바가 있다. 하지만 총선 다음 날 이제 다시 디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면서 물러난 바가 있다. 총선 압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섭고 두렵다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더메 초에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의 찬패로 끝난 이후에 짧은 미국 생활을 마치고 조기 귀국했지만 당내 경선 국민에서 중립을 지킨 바가 있다. 그리고 본선 과정에서도 선대위에서 공식적 역할을 맞지 않은 채 청면 지원 역할에 머물렀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에서도 그의 역할을 기대하는 당내의 여론이 있었지만 새로운 인물이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이끌어야 된다면서 자신은 절제한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에 맞추어서 정치권과의 담을 쌓고 지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을 주변에 말해왔다고 전한다. 이것이 이제 연합뉴스의 3월 20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퇴임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쓴소리의 핵심은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하고 혼자서 은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질책이자 그리고 아주 비난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국투본 상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작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당신이 반칙없이 180석의 총선 대성을 이끌어낸데도 당신을 배기종군시켰다면 문재인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의리 없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삶을 감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도 됩니다. 이제 죄값을 치료하는 이 클라이맥스에 어딜 틀려고 합니까? 아주 가혹한 그런 질책입니다. 비교적 정치권의 동향과 부정선거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안을 국내 어느 사람보다도 더 해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국투본 상임 대표의 질책은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연합뉴스에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의견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통림입니다. 100표 찍힐 때마다 자동으로 더불어민주당에 20표 더 찍히도록 공작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535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23명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100표 찍힐 때마다 20표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유사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림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림의 의견에 대해서 도도 님이 답신 글을 남겼습니다. 이건영 씨랑 이분이 주범이지 않습니까? 이건영 씨랑 이분이 주범이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답글을 친님이 남겼습니다. 친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100분이 찬성하고 단 4분이 반대했습니다. 감옥 갔다 와서 100이 종군하든지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연합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은퇴해서 재능 기부하고 다니며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납득이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삽니다. 권력이 만년 천년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쏙 끓는 사람이 어디 양정철 씨만 되겠습니까 이근영 씨는 또 어떻습니까 대법관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소위 무죄 판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4.15 총선 당시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기분이 요즘 어떻겠습니까 조재현 전 대법관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들 좀 착실히 삽시다 다들 좀 성실히 삽시다 다들 좀 양심껏 삽시다 다들 좀 법 지키면서 삽시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합니까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중에 이 같은 여론을 잘 참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취임과 함께 선거정의를 우뚝 세워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정의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반듯한 나라가 돼서 세계사의 정말 모범국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토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런 여론을 결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뭉개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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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